Q. 당일 Q. 당일 Q. 당일 Q. 당일 Q. 당일 Q. 당일 미녀와 였으면 내가 비슷해 오늘 수추매상 말이죠 보기에는 예쁘장한 옷이지만 우리가 무대를 한다? 그러면 단전 매력 오 단전 단전 매력 약간 잘 나가는 언니들 느낌이 들어요 오 예스 탁색 같은 느낌이지만 이렇게 하긴 수많이만 많은 맞아요 매년에 계속 들으면 다시 되겠죠 맞아요 조심하세요 찌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짱쎄즈에요 짱쎄즈 저희가 팀에서 제일 쎄거든요 맞아요 저 신발이 아주 위협적이라서 조심해야겠다 제 옆으로 다가오다가 찌릴 수도 있거든요 그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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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 나도 한번 해야지 나 언제 해야지 너 하지마 귀여워 잘 지키고 있었어 나 현아야가 딱 지켰어 제가 너무 제가 사실은 키를 맞춘다고 조금 많이 숙이다 보니까 중심을 가끔 잃어요 이만큼 하면 저만 너무 오똑 서있어서 내려받아야 되니까 제가 오늘 또 중심을 놓쳤는데 풀고가 넘어갑시다 보니까 다리에 손이 좀 흘린 감각이 없잖아요 저거 같아요 너 본 거 아닌가 불러야 돼 카메라 봤거든 나 제 파트에 고양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네 그걸 제가 직접 녹음했어요 와 빅뉴스 진짜로? 그렇게 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 오 다 똑같지? 근데 너무 병력하다고 너무 힘없는 고양이 같다고 하셔서 아 그렇군요 했는데 근데 세윤이 같아 러버가 정약한 이미지인 줄 저 같은 거 진짜 약간 안에 좀 공기를 가득 담고 아 그렇게만 근데 힘을 줘야 돼 냐옹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 이렇게 적당하게 냐옹 너네 지금 찍고 있어서 냐옹이 생긴 거야? 이런 소리네임 아니 갑자기 고양이들이 다 너 같아 너 같아 조금 더 고민했는데 오늘은 유행은 너 같아 어 워 워 워 워 워 워 워 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? 카메라 냈는데? 어? 카메라 냈는데?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결 시작 너 힘든데? 너 너무 과감하다 파란색 파란색이 왜 이렇게 스무스하게 돼? 되게 부드러워 안 시킨 것 같아요 어떡해 야 과감하게 이거 가 여기도 있는 펭귄이 좀 갈게요 제가 펭귄 시켜줘야 돼 너 그렇게 소심한 애였어? 오 잘못 짚었다 어떡해 이거 가 펭귄아 미안해 나중에 엔딩 유정을 할 거야 저희가 유니가 시키는 포즈를 제가 와우 오마이갓이네요 저는 늘 펭귄을 구하게 했으니까 이렇게 펭귄 흉내를 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벌칙만 하자 3 2 3 2 2 수현이 형 잘 못할 것 같아 다 잘해 아 뭔가 잘했어 쟤는 게임을 잘했어 수현이 게임 정리해 이상한데요 잘 못해 최종 1인의 가리 첫 펀치부터 강렬해 나 지금 망치들고 있다 와 와 되게 과감하다 어 여기 소심이 있다 여기 소심이 있다 가운데를 깨는 공략 이겼다 펭귄 펭귄 미안해 미안해 입모양으로 배수민 하고 사랑해 아 나 그런 거 예뻐 아 그런데 나는 어 미녀는 심자연으로 관리했다 와우 진짜 진대 없다 맞아 맞아 미녀는 심자연 배수민 아 예쁘다 나 사랑해 배수민이 예쁜데 왜 제가 예쁜 척 같을까 오 잘하네 잘 맞지 네 오 오 오 오 빡빡한 얼음이 걸려 마지막 이거 소심이야 소심이 나 대담인데 나 대담이네 여기 해줘 오 너무 소식했어 오 오 오 오 이게 뭐야 오 되게 판다 아니 이렇게 가운데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오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유튜브에서만 오 오 오 뭐하지 제일 자신 있는 웃긴 표정 하나 하고 와 와 굿내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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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내기는 너무 세다 굿내기 다운 다운 어떻게 확인해? 어떻게 나오는지? 나중에 내가 확인해 주시겠지? 다운 다른 데 보는 거? 하나 둘 셋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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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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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